네, 간만 미국 시장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이고요. 오늘은 레그놈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새롭게 출연해주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난주부터 실적 시즌의 풍향계로 불려지고 있는 은행주 성적표가 오픈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골드만 삭수도 그렇고 벤커버 아메리카도 그렇고 잘 성적표 보여주긴 했는데 주가랑은 좀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당연한 그림인 것 같고 연초부터 복귀해보시면 엔비디아 사상 초유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 4분기 때 그날 하루 4% 빠지는 그러니까 기대감과의 괴리가 조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금융주가의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건 금융주의 주가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세가 탄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 중에 한 6% 정도가 기업시적 발표를 했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날 집계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 10%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중에 발표한 기업들의 EPS 성장률을 지금까지 추산해보니까 4%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 추세대로 3분기껄 추산하는 발표를 백스셋에서 같이 해줍니다. 현재까지 7%가 넘는 수치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한 8, 9% 정도 EPS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발목할 만한 또 완연한 성장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게 선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다만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라 기대감과는 조금 괴리가 있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이죠. 9월에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의 경로를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역시도 우세한 가운데 해당 지표가 우리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소매 판매도 살짝살짝 감속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장 36개월 동안 고금리를 유지했었잖아요. 물론 지난 9월 18일 이후에 FMC가 비컷을 통해서 금리나 사이클을 시동을 걸긴 했지만 이 영향력은 사후에 서서히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노동시장도 살짝살짝 감속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도 감속할 텐데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추세는 감속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뜯어놓고 보니까 지난달 것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세일즈가 폭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미국 사람들도 워낙 부자라는 이미지, 굉장히 과소비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미국분들도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금리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거를 비싼 제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제품, 또 백화점보다는 아울렛 매장 또는 월마트 같은 실적들을 보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추세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지난주인가요, ISM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되신 거 보면 고용 부분 빼고 나머지 전반적인 서브 인덱스들이 굉장히 완연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세한 말씀을 굳이 우리가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소비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하나 갖고 왔는데 미국의 소비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가, 뭐라고 할까요? 소비를 떠받쳐줄 수 있는 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제가 몇 개를 좀 뽑아왔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도 개인 가계 소득 자산 중에 근한 70, 80%가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을 구성하고 있고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게 현금 주고 사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죠. 대부분 모기지 대출을 일으켜서 삽니다. 그러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지 왕성한 건지를 보려면 간접적이긴 하겠지만 모기지 연체율을 보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한 세 가지 갖고 왔는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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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한 그래프를 쭉 보시면 모기지 연체율이 현재 1.71%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가계의 채산성,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 그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좀 견주하지 않을까 하는 걸 유치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소비가 여전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재무 건전성 역시 무난하다는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약화를 반기는 시장의 모습이지만 사실 PPI는 전월과 비슷하게 나왔지만 CPI 충격에 의해서 3대 지수가 더 빠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을 하기가 좀 어렵다. 물론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용을 잡겠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온 지표들을 따르면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연초부터 물가 안정세는 계속 될 거지만 물가가 레벨업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최근 한두 달 들어서 그런 우려를 조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안정세는 유지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FMC 다시 말하면 FED가 존재하는 이유가 세 가지 목표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경제 성장 그중에 물가 안정하자고 해서 지리한 지금 한 2년간의 인플레이션 파이트 기간을 겪었잖아요. 그럼 이제 물가는 잡히겠죠. 문제는 올 연초부터 경제 성장세 자체가 굉장히 세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미국 상무부에서 과거 5년의 GDP 성장률을 평균 0.2%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비, 노동, 서브 지표들보다 이런 걸 다 에그레게이트하게 종합해서 발표되는 수치가 GDP 성장률이란 말이죠. 지난 1, 4분기 GDP 성장률이 분기 성장률이 1.4에서 1.6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2, 4분기가 2.8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3분기 GDP 성장세 자체도 아플란트 연방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기준으로 보면 3.2%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경제 성장세가 완연하다는 얘기는 뭔가 시장에서의 활동이 세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돈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요도 완연할 것이고 그러면 전반적인 그림으로 볼 때 물가가 완연하게 떨어지는 것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좀 감속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그래프 중에 몇 개 준비했습니다만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것만 먼저 한번 보시자는 거죠.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텐데 트루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2020년부터 코인베이스의 발라지스 리리마산이라고 하는 CTO, 코임 쪽에서는 거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매일매일 약 200만 개의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그 지표가 그래프가 지금 아직 안 띄워지고 있긴 한데 이 다음 페이지일 텐데요. 그렇죠. 오른편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23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CPI하고는 서브인덱스의 비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수치를 집중하지는 마시고요. 이 패턴을 한번 보시자는 것이죠. 올 연초에 3%가 넘는 수준까지 갔다가 쑥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가를 완전히 우리가 100% 안심하기는 좀 우려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경제 지표라는 것이 항상 이래서 어려운 건데 좋게, 나쁘게 해석하면 그렇지만 좋게 해석하면 물가라는 게 아나운서님 잘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세하고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경제 성장세가 좀 더 꺼지면 물가는 안정되는 것이지만 경제 성장세가 세지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지난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경제 성장세보다 더 많은 폭의 금리가 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조금 좋게 해석해보면 그렇게 해석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표현해 주신 대로 물가 수준이 이제 물가가 100% 오프터 테이블 돼버렸다. 이렇게 안심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